네 안녕하세요 전자제품 추천 전문가 만드위하십니다. 오늘은 삼성전자 공식 파트너사의 한상 신이시에서 빌려주신 갤럭시 북 같이 개봉기 진행해 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. 해당 제품은 갤럭시 북 라인업 중에 그나마 가성비가 좋은 그런 라인업이라고 할 수 있겠죠. 무게가 1.5kg로 15인치 치고는 괜찮긴 한데 그런 제품 나름 가성비를 노리고 나온 갤럭시 북이다. 갤럭시 북 중에서는 가성비가 괜찮은 편이다. 욕할 준비하시고. 아무튼 욕하지 마세요. 정확하게 저는 말씀드리잖아요. 자 우선은 충전기 충전기 해당 제품 usb-c 타입으로 충전을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. 그래서 c타입 케이블 이렇게 있고요. 그리고 파워블럭. 아주 아담한 파워블럭이 이렇게 있습니다. 몇 와트짜리니? 자 20V 3.25A. 그러면은 네. 65와트짜리 충전기가 같이 포함이 되어 있네요. 그리고 오! 오! 마우스 있어요. 마우스. 마우스도 같이 들어가 있는 그런 제품. 확실히 충전 블럭이 좀 작아지긴 했어요. 많이 작아지긴 했죠. 그렇죠? 자 더 내려가 있고. 자 이제 본품. 중요한 본품. 해당 제품은 윈도우가 포함이 안 되어 있는 제품이기 때문에 윈도우 설치가 필요하죠. 윈도우를 또 설치를 해야 되겠습니다. 아 요즘 들어서 그러는 건데 삼성도 오토북이 이뻐. 약간 약간 파란색인데 샌딩 처리되어 있어서 다 메탈입니다. 전면 다 메탈. 상부, 화부 다 메탈으로 되어 있고요. 어우 이뻐. 자 우선 포트 구성 볼 수 있도록 할게요. 자 보시면은 USB 타입 C. 네. 그리고 HDMI, 풀사이즈 USB 또 C타입 하나 있고요. 두 개의 C타입 두 개 있고 반대쪽에 보시면은 마이크로 SD 슬러 그리고 이어폰 풀사이즈 USB 캔실락 있고요. 바단번에 스피커, 스피커 있고요. 방열구. 오! 해당 제품 C타입 두 개 있는데 이제 하나는 충전용으로 쓸 수 있을 텐데 아마 또 지원을 하겠죠. 출력 또한 지원하는 그런 제품이라고 생각이 됩니다. 자 한 손으로 열릴까요? 아 불안불안하지만 열리긴 하네요. 열리고 300, 아니 180도. 거의 180도에 가깝게 오픈이 되는 걸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. 음! 화두우형을 잘 만들어. 화두우형을 잘 만들어. 그리고 들리면서 이쪽 부분이 약간, 아주 약간 리프팅 해주는 그런 역할을 해주고 있네요. 여기 보시면은 별도, 보이시나? 예, 여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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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기. 여기가 이제 바닥을 눌러주면서 약간 리프팅 해주는 효과를 보여주고 있습니다. 전원 버튼 한번 눌러볼게요. 역시 신제품이기 때문에, 예, 전원은 전원 케이블 한번 연결을 해서 제대로 켜지는지만 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. TV 꼽아주고 예, 꼽아주니까 여기 충전풀 뜨죠. 전원 온! 전원은 기익을 눌러줘야 되나? 아 됐다. 파란불로 바뀌었는데? 파란불로 바뀌었죠? 예, 뜨고 있네요. 초기 제품들은 이런 경우들이 많이 있어요. 역시 리눅스가 깔려있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. 해당 제품은 또 윈도우 설치해보고 또 빡세게 리뷰해볼 수 있도록 할게요. 자, 그럼 오늘 영상도 여러분 현명한 소비를 하는데 도움이 되었으면 좋을 것 같고요. 좋아요, 구독, 사랑해고요. 그럼 남은 하루 행복하시고 이상 만들어주셨습니다. 안녕!